경기도가 이번 달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 이는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%만 자부담하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임신부와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임신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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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신